안녕하세요. 무선물 알차프입니다. 서밋 인데요. 여러분께서 업그레이드 좀 하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대박 와이드너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서치 그 다음에 대왕 히트싱크 그 다음에 이것은 윌리바 그 다음에 하부 스키드 여기까지 하셨구요. 루프와 루프 캐리어 까지 하셨는데요. 제가 동영상 찍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되는건 다 되는거구요. 쇽도 좀 올려놨습니다. 지상거도 주먹이 쑥쑥 크구요. 바디 바디가 좀 특이한게 있어서 바디가 이렇게 딱 하니까 왠지 모르게 어울리네요. 지조금만 살짝 내리면 될것 같구요. 지조금만 살짝 내리시면은 이렇게 딱 되서 멋있는 그런 느낌의 찌푸 느낌이 나가지고 동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나중에 제가 여기 차가 여러개 다 있거든요. 여러 차가 있는데 차에다가도 제가 한번 이런걸 여러가지 장착해서 영상 올려볼게요. 좀 특이하기도 하고 신기하네요. 맛나게 자 오케이 이렇게 올려보시구요. 뭐니뭐니해도 자기차 바디가 이쁘긴 하네요. 서밋 차량의 바디가 되겠습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짜잔